이것은 거의 만들어진 글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한 장 보내드렸 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세론을 몰아 가는 것을 지금 막 흥분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시면 중앙일보 윤석열 현상 외에 그래서 지금 일면에 머릿기사로 내밀어 놓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지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사진 선택한 거 보세요. 너무 결단력 있어 보이고 .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독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은 끝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사진 말고도 하트를 만들려다가 지읒가가 됐던 그런 사진도 있는데 그건 동영상 못 보셨구나. 실제로 손이 그러니까 하트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트했다가. 그런데 하다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집어넣어요. 들어갔죠. 슬그머니 집어넣어요. 이거 자체 검열을 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의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의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 대전지검에 가서 청와대한테 너 이거 이거. 그렇죠. 의도된 게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진을 안 써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사진을 써줍니다. 윤석열 현상 왜. 이건 다분히 의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 정말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이러면서 쿠키 뉴스 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비정치 인이고 사람들이 참신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표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분석이 아니라 빨아주는 거죠. 칭송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똑같은 경우를 얼마 전에 본 적 있죠 2016년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저분만 오시면 대한민국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30 40%를 오고 가면서 대권주자로 우뚝 서셨는데 2017년 1월 5일에 아마 귀국을 하셨죠. 귀국을 해서 초반에 제가 정말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거기에 또 저랑 동명의 이인인 김성애 씨가 반기문 후원회장 반디 표리 후원회장을 하고 있었거든 . 주목 잘 쓰시는 분. 아니. 그 김성애가 또 아니야. 그 김성애도 아니야. 또 다른 김성애. 전국에 김성애 몇 명 없는데 왜 다 내 주변에만 있는지 모르겠어. 돌어버리겠어요 아주. 네. 그런데 그 김성애 씨는 다문화 운동 을 하시는 김성애 씨인데 그분 대신 제가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는 안 뒀을 텐데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 지를 밤에 혼자 몰래 들고 나가서 한 번 가르쳐서 태웠으면 될 거 아니에요 . 그렇죠. 교총카드 한 장 만들었으면 그걸 안 해서 했지 그다음에 빈소에 가도 술 뿌리는 건 사실 제가 보인 약간 해프닝의 성격이 강했어요. 맞아요. 그걸 몰라서 안 했다기보다 하여튼 이런저런 해프닝이었는데 그 전날 까지 우리의 반기문 대통령 후보님 이라고 하던 언론들이 물어 뜯을 게 생기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론사 는 누가 대권을 장악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pv 페이지비가 나오느냐 마느냐 반기문 묘소에서 술 이상 하겠다 그러네 이런 법도 막 도배 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쳐서 막 되면 다 쓰는 거지 그래서 2주일 만에 지지율이 절반을 짤려 나가면서 반기문 씨가 결국은 쓸쓸하게 정계 은퇴를 했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대로 임기 를 유지하면 내년 7월까지 가는 거죠 . 본인의 그림은 그럴 겁니다. 내년 7월까지 하면서 이렇게 야권의 주요 주자로 부상해서 이 20에서 25 지지율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3월까지 대선 검증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 짧고 그때 당시에 뭔가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플레임이 딱 형성 되잖아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대충 검증을 뛰어넘고 본인이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이런 큰 그림과 큰 짝각 안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곡된 결과인 것은 놔두고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는 건 현상으로서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 결과를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설문 내용을 보지 않고 봤을 때 첫 소감은 우리 침박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주장하는 우리 태극기 부대가 윤석열을 본인들의 지도자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태극기 부대가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대통령님을 잡아 쳐놓은 놈이다라는 분노에 떨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는 마음을 푼 거예요. 그래도 지금 왜 그러냐면 그래도 지금이라고 하고 쳐다보면 야권 에 뭐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뭐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김성태 원희룡 지사 꼭 얘기해야지 원희룡 이런 분들이 지금 대선을 나간 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해서 지지자분들도 다 저만큼 똑똑한 분들이시거든요. 네. 취향도 있죠. 그렇죠. 그중에서 하나 고르려고 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 야 그럼 아. 에이 윤석열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간 건데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비극을 초래하느냐라고 하면 윤석열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유권자를 100으로 봤을 때 35라는 중소층 포함해서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는 35%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25가 윤석열을 차지하면 나머지 10을 놓고 지금 제가 거론한 7 8명이 나머지 10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년 7월까지 이렇게 되면 이쪽 여권 주자들은 20 2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머지 후보들은 7 8에서 가다 내년 7월 이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홍준표가 합바지입니까 안철수가 합바지입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윤석열 이대로 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짚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갖다 한번 살펴보죠. 자 전유옥은 여기에 딸랑하고 붙었어요. 놀랍게도 쿠키 뉴스의 자매지 국민일보에서 오늘 주요 뉴스로 다룬 게 윤석열 옴무파탈 옴무파탈 전혁 의원은 줄 잘못서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권력이 있다 싶으면 바로 찰짝 달라붙어서 바로 팽당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신 분인데 옴무파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어떤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대안 가운데서 윤석열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이 갖고 있는 실제 단점 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눈이 먼 상태라 못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큰 사고를 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아무리 그래도요. 그러면서 진짜 골 때린 게 이 논리 전개가 뭐냐면 마누라가 지금 엄청난 그 비위 의혹에 사로잡혀 있고 장모는 사실상 비위가 확인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공소시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김진애 의원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옴무파탈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수사를 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료적인. 범죄 동기를 얘기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동기를 옴무파탈이라고 포장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범죄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전직 국회의원이 있다 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어줘. 요즘 sns에 글 쓰면 다 기사가 되는 거고 따옴표만 치면 자기는 책임을 안 지는 거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한 번 하면 이런 게 한 번 회자가 되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걸 이제 방송 섭외가 들어오죠. 저 여기 있어요. 윤석열을 빨아들일 분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나가서 한 번 멸사봉공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전직 국회의원을 하셨다는 분이 법을 갖다가 안 지키는 그리고 범죄 동기를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한 그걸 갖다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솔직히 불편해지니까 그거를 갖다가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독해력을 보이고 오히려 이걸 갖다가 범법 행위를 갖다가 사랑하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검찰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검찰이 어떻게 됩니까 검찰 가족의 가족사랑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새끼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거를 또 받아서 이런 얘기를 사나이 윤석열 이 건방지고 말 함부로 하고 책상 쿵쿵 치는 윤석열에게 사나이의 이미지를 씌워서 뭔가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문제는 실제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청문회 준비 과정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일부러 준비를 안 해오고 날것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진영에겐 굉장히 불편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국회의원들 평소에 꼴 같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말하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전문가가 붙어서 컨설팅 을 했다. 우리가 이번에 나가서는 권력하게 당 당 당하게 맞서는 이미지를 보여 주자. 그러면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세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총장님 이번에 나가셔서 평소에 저희들한테 하던 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 거고 이런 칼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나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죠 .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요 남자답다 사내답다 이런 말 못하는 세상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특히 여성계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내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전에 깡패의 매력 이런 거죠. 아 저 사람 잘 싸우고 남 잘 때리니까 . 아니 씨 무슨 드라마에서는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밀어만 붙여도 지혜애물 하는 그런 여성계에서 여자 뉴스 부장이 여기다 대고 지금 뭐야 거구의 장수 윤 총장만 선 모양의 각인돼서 옛스러운 남자의 매력이 넘치고 사나이 대신 사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운 거죠 .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칼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오히려 전욕 이영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성들에게 매력 어필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아까 하시던 얘기를 얹어 주신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검증 과정에서는 알맹이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처럼 bbk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이 사방에서 도와줘서 이명박의 검증을 가로 막았던 그런 사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검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검증 가족을 포함해서죠. 그리고 가족을 포함해서 혹독하게 검증하는 문화를 만든 창시자가 바로 윤석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가족에 대한 지금 검증과 정치인 윤석열로 대선주자에 나선 다음에 검증은 수준과 차원이 완전 다를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홍준표 같은 분이 아주 혁혁한 공로를 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준표가 눈뜨고 당할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요.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럼요. 홍준표 쪽에 줄선 검사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세상 모든 검사가 윤석열 편일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여하튼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 있기 때문에 특히 장모님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화수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혐의를 아직 말씀드리기는 저는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정책검증이에요 .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내수하다 이런 검증이 아니라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 신공항하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인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답을 찾아갈 수도 있죠. 답이 없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아니면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질문을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물어본 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양쪽에서 돈을 먹은 놈들을 갖다가 수사하는 데만 급급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양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천명이라는 소수의 검사 집단에서 매일 밤 같이 술 먹고 야 우린 의리를 지켜야 되라고 하고 그냥 살아온 것 외에는 아베마리아 부르면서 구체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 답이 없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괜히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준비된 대통령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사회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거치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먹힌 거예요. 그냥 박근혜가 탄핵이 됐으니까 문재인이 당선됐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거든요. 그런데 정치인 윤석열은 뭘로 검증을 받겠냐. 그러면 지금 나와서 내가 검찰총장 하던 때처럼 이 칼을 들고 검찰과 함께 쌍칼을 들고 눈에 거슬리는 모든 놈들을 쓸어버리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을 그때서도 인정해 줄까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필리핀 꼴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사실은 이재명 지사한테 자꾸 두테르테 어쩌고 하는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정책적인 대안과 또 참신한 정치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에요. 윤석열이 두테르테지.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판기입니다. 누르면 뭐라도 나와요. 그럼요. 뭐라도 나오는데 윤석열은 아마 책상에다 치다 끝날 거예요. 눌러서 안 나오는 정치인이 있어서 문제예요. 조수진이니 뭐 이런 분들. 눌러서 안 나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정책도 있잖아. 우리 안철수. 네. 안철수. 늘 준비. 8년째 새 정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당만 계속 만들고. 그렇죠. 이번에 하면 다섯 번째죠 아마.